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한국사회가 차하고 있는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일종의 한국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사건에 한국사회 정말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치화의 길을 걷습니다 정치화 이 단어가 이번 사건에도 고스란히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든 사회든 외교든 국방이든 정치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관계 당국의 발표 등은 모두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나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해석이나 의도 등이 차지하고 맙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군은 군다우면 됩니다 군답게 행동하려는 것을 막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정치가 군답게 행동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달 한국당에서 관찰되는 것들은 경제가 경제다울 수 없도록 정치가 개입하고 외교가 외교다울 수 없도록 정치가 개입하고 국방이 국방다울 수 없도록 정치가 개입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군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군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피살 사실을 지나치게 늦게 공개했다는 그런 비판이 일면서 군 내부에서 또 볼면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 통제나 함구력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그런 내부 불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모 씨가 9월 20일 날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하루 늦게 9월 23일 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9월 23일 날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이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력이 내렸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또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 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탄을 받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보 통제와 조율은 청와대가 맡았는데 정작 모든 비난의 화살은 군을 향하게 됐다 이 부분이 아마 군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와대의 정보 통제와 조율에 힘을 실어주는 전직 군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9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신규진 기자와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 대북 감청 부대장을 지낸 한청룡 예비역 육군 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한 소장의 주장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접근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그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군이 옳다는 이야기죠 24일 날 사살됐고 소각되었다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빙성을 믿지 않고 39척의 함정과 6댄가 9댄가는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해역을 사삿이 뒤지는 것은 북한 측이 우리는 사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게 된 것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군이 9월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북한이 이모 씨를 사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에 상부의 일을 보고한 무선교신을 아마도 한국군이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 소장의 주장입니다 제2연평대전 때처럼 미정찰기 등도 관련 SI 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미가 수집한 SI 고급정보를 공개해서 진실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모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이다 암호가 아닌 평문교신이 담긴 SI 감청 등에 의한 특별지급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특수한 교신이 아니고 그냥 평문으로 상부와 교신하는 내용을 우리 군이 아마 그것을 포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종자 이모 씨가 9월 22일 밤 9시 30분 무렵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10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소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팩타라는 것이죠 이것을 북한 당국이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39척의 함정과 6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늦게 수색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초창기에 군정보의 판단이 옳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월북의사를 확인했다 월북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은 군단국의 진의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조율 결과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군이 처음에 감청정보에 의한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조율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목표를 유리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왜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 취한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다는 점이죠 군단국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면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왜곡할 것도 없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심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군단국의 활동을 오염시키려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 정말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정치적 의도를 개입하니까 정치화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공TV, G-O-N-G TV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독으로 공병호TV를 응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공TV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